와... 꼬대줘. 아니 왜 어쩌다가 조개 낀 거야? 그게 바로 꼬대. 빠지긴. 빠진다, 빠진다. 엉덩이가 콩가슴 꼈어. 아 진짜. 내가 잘 때리고 있지?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휴먼 볼 플랫. 이거 은근히 장수 컨텐츠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풀동부와 함께 한번 같이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찜찜씨랑 노호씨가 사정이 생겨서 불참을 하게 됐고 나머지 7명 저까지 합쳐서 8명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동부 중에 지금 녹밥씨랑 양모밀씨는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신 편집자분들이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도 갖고 오늘 또 재미있게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얘들아, 커스터마이징 한 거 좀 보자. 와, 소범이 되게 잘 만들었다. 야, 너 머리 어떻게 만들었냐? 네? 머리? 어, 머리. 머리 저번에 쓰던 건데? 아야, 아야, 잠깐만요. 머리 끄댕이를 왜 그래? 보여주기 신기하다. 아니, 키비빙 얼굴 왜 그래? 아, 아니 새벽이 무슨 일이야? 아, 새벽이 물음 빨고 왔는데? 이거 수염 뭔데, 이거? 아야, 아야, 아야. 이거 뭐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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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당기시면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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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과거에서 온 사마 준이라고 하느냐. 뭐야, 얘가 준이야? 얘 미쳤네, 클리시? 뭐야, 너 헬멧은 어디서 나왔어? 아, 진짜 신기한 거 되게 많네, 커스터마이징. 똥쟁이 이거. 얘가 양몸일이야? 네, 아, 새벽이 아니에요. 양몸일 왜 지렸어? 아, 약간 모자란 애 뽑았나 봐, 우리. 어떡해. 이 모습을 보아하니 창으로 개판이군요. 자, 여기 올라가서 자기소개 한 번씩 해. 올라가는 데만 한 세월 걸리지 않을까요? 이것도 못 올라가면 오늘 게임 같이 못 해요. 자, 안녕하세요. 풀동부 사장 플레임이고요. 호우. 호우. 안녕하세요, 키미밍입니다. 호호우. 호우. 악. 소봄이 못 올라간다. 게임 못 하겠는데? 소봄이 못 올라간다. 오피하더라. 밟고 올라가요. 어, 그치. 옳지. 미리 인사할게요, 소봄이. 나아악! 오, 준이 받아줬어, 스위트해. 깔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도 문젠데? 잠깐, 어디 올라가? 아, 됐다. 예, 여러분들 5학부 새벽입니다. 예호! 과거에서 클리포트에서 날라온 사마준이라고 합니다. 준삼아. 와, 준삼아. 준삼아. 준삼아, 나 니뿌. 준삼아는 아닌 것 같지만. 자, 이제 신입분들 오십쇼. 준사님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푠나님 먼저 소개해라 봐요. Uh, fiu. ientosk. 멤버들 다 소개 도와르겠는데. 아야야. 신입이라고 해 주시네. 아, 신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costumes incentives br5boy. 자, 다음. 안녕하세요. 진짜 신입 양무밀입니다. 양무밀씨.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밥이에요. 잘 맞췄어요. 오릴라인 것 같은데. 나가주세요. 저기요. 뜻이 초록색 밥이라는 뜻이었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자, 오늘 맵은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맵. DLC 확장팩 중에 숲이라는 맵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어서 이동시켜주게. 아니, 거기로 가는 거? 반대로 가는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반대로 가래요. 내 머리끄댕이. 공기초쿠리아. 손잡이 있으니까 편하네요. 아니, 손잡이 아니라 머리라고요. 유후! 내가 1등이다. 저장됐다. 2등이다. 나도 할래. 저기요. 밀지 마세요. 저기요. 아니, 소보며? 준, 머리. 옳지. 잡았다.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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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놔, 손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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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여기에서 뭐해. 문이 1테이지였는데. 나 여기 안 입고 잤어요. 이제 어떡해. 아악. 저기 문이 있던데 여기로 가면 되지 않을까? 여기 안 열리던데요? 그래? 당기는 문 아니야? 저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당기는 문이라고요? 여기 뒤에 걸쇠가 있어. 뒤에 걸쇠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끌고 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가면 되지 않을까? 좀비 떼들 같아요 그리고 열어주세요 잠깐만 감히 사장님 엉덩이를 번호하네요 이걸 잡고 한 바퀴 돌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아 꼈다! 아우 이게 안 돼 아이씨 망했네요 어 녹밥아 야 잠깐만 아 이게 왜 이래 이리와 이리와 아니 아니야 아 저기요 저기요 멍청이들 먼저 갑니다 놔 놔 놔 이리와 잘한다 우리 준 자 다음 이리와 저 카메라가 안 보여요 야 잠깐만 이리와 손을 놔 손을 놔야 내가 올라가 손 놔라고 녹밥이 녹밥이 이리와 아 아 됐어 빨리 와 아 어디가 들어와 아니 그 암벽등반 하지 말고 그냥 풍차로 와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아 앞에서 왜 머리를 박고 계신가 당겨 손을 놔 손을 그렇지 그렇지 잡았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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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아 양몸이 오 됐다 야 나이스 나이스 굿 굿 아 공기 좋다 아 아 훈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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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면 안 돼 거기에서 삶을 포기하지마 넌 할 수 있어 안 돼 우리는 훈다를 잃고 말았습니다 여기로 가는 걸까 여기로 가는 걸까 그런 거 같은데 내려가자 여기 뭐가 있다 이거 뜯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이거 아아 내 머리를 뜯지 마시고요 뜯어봅새 오케이 어 어 잠깐만 세비아가 그거 뭐야 이거 빠루야 오 이 문 뜯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그 빠루 여기 문에다가 쾅 하고 쳐봐 아 나를 치지 말고 위험한 여자있어 이 콩 이 콩 안 된다 이리와 어 그렇게 올라가는 거 맞아 소보미 여기 여기가 길 아니에요 여기 아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여기다 전선 꼽아야 되거든 파란색 빨간색 일단은 저기 소보미가 있는 곳으로 가자 얘들아 올라가는 게 맞는 거 같아 꼈어 꼈어 도와줘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도와줄게 자 올라가 아 이게 왜 이렇게 무거워 잠깐만요 야 됐어 됐어 자 이제 올라가 멱살이 있어 멱살이 이제 올라가 올라가 어 뭐야 어 죄송해요 지금 연결이 끊어졌어요 빨리 오십 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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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올라와봐 어 저기 위쪽에 빨간 줄이 있다 저게 어떻게 가지 근데 이거 어디 쓰는 거야 이거 어디로 가 여기로 가 여기 길이 아닌 거 같은데 아 나 여기 길이 없는데요 길이 없다고 길이 없다고 장식이야 그럼 상자가 필요하겠지 상자를 끌고 내려와 어 내 발로 저 석상 있는 곳 있잖아 저기 위로 올라가야 돼 상자 밟고 근데 이거 상자 걸려요 사장님 잠깐 상자 걸려요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밟고 올라가야지 아 그거 내 머리야 그거 내 머리야 아 저 꼈어요 저 꼈어요 미친 아 힘들어 저 꼈다고 아이고 나? 자 전선 챙겼고요 내려요 자 이거를 빨간색을 잡고자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됐다 오 파란색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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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냐 거기 있냐 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 위에 있어 가자 야 됐다 그 안에 있어? 대박 네 쟤 올라가면 뭐 있어요? 위쪽에 마시멜로우 있어요 마시멜로우가 있습니다 뭔 소리지? 됐죠 어 진짜 마시멜로우가 있네 자 빨리 꽂아봐 어떻게 해야 되나 보자 어 진짜네 했자 파란색 줄 모자야 된다 어그로우 Firebase 아 χ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이 사람이 늑대에요 저 파이팅 눈이 열렸습니다 뭔uppuppuppuppuppuppuppupp... gn social NATION fear 여기 마시멜로우 구워져요 진짜라? 진짜? 잠깐만 야 다 돌아가 돌아가 이유가 왔어요 아니 кон현 뭘 구웠어 수실했잖아 그실뿐 아야야 그실뿐 건강에 매우 안좋아 보임 맘맘메이아 가보자 오 사장님 응? 여기 마시멜로우 구워져요 진짜로? 아 진짜? 잠깐만 야 다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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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보았어요 아니 뭐야 뭘 구웠어 탁 야 숱이 됐잖아 숱이 그실 뿐 그실 뿐 아야 아야 그실 뿐 건강에 매우 안 좋아 보임 세병인 내가 세병인 거 들고 가는 줄 여기 오른쪽에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어디였지 세병인? 나 찾아보시지 이거 왜 열려? 나 지금 뭐 돌리고 있잖아 아 레버를 돌리면 여기 철창이 올라가서 열리는 구조인가봐요 얘들아 여기가 목적지야 이리와 아 여기 있는 레버를 돌린 거였구나 아 근데 이거 누가 돌려서 문을 열면은 어떻게 그럼 한 명은 남아야 되는 거야? 고정돼? 놓고 와봐요 캐미맹 놓고 와봐 버린 건 내려 버린 건 버려 얘들아 단체로 철창 잡아 들어보기 좀 잠깐만 잠깐만 어 뭐야 넌 뭐야 나 떨어졌어 나 떨어졌어 나 떨어졌어 분명히 먼저 가지 않았었어 소봉이 박스 같은 거 하나 계속 가져가고 박스 박스 얘들아 박스 찾아오자 박스 어? 여기가 낭 떨어지거든? 상자를 가지고 올 수 없어 캐미민 거기 있어 풀동부는 갈 거야 거기에서 살아 동상을 파괴해버렸는데? 저 양 야 이 비싼 걸 사장님 높은 게 하네 사장님 파괴해 야 녹바바 녹바바 괜찮니? 넌 너무 녹색을 소중히 하지 않았어 이제 화려하게 떨어지는 걸 기대하고 있겠구만 떨어져 주시게 그 철구를 흔들어가지고 오른쪽 끝으로 보내는 것 같.. 아 그냥 거기로 올라가는 거구나. 얘들아 이거 돌 타고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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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사장님 여기 좀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날 밟고 가요. 좋아. 엉덩이! 이게 뭐야? 어떡해? 그냥 떨어져. 야 그걸로 여기 벗을 수 있겠다. 좋아 좋아 좋아. 한 번 더. 한 번 더. 머리를 쳐야 돼. 머리를 쳐야 돼. 잡고. 가상 컴퓨터를 증가해서.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 계속 파인다 계속 파인다. 미안한데 몇 명은 떨어져 주시지. 그래야겠다. 알아서 하겠지. 저기에 끼었어요. 부서졌다. 나이스. 꺼내줘. 꺼내줘. 아니 왜 어쩌다가 저기에 낀 거야. 빠지긴. 어 빠진다 빠진다. 엉덩이가 콩까지 뼀어. 진짜. 내가 살 때리고 있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제대로 꼈다 이거. 안 되잖아.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 이제 소범이가 끼려고 그러는데. 다행이다 안 꼈다. 놀래라 내가 끼는 줄. 아비. 아비. 녹밥이가 약간 조용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스타일이구나. 맞아요. 이제 어떻게 해. 하고 절로 가야 될까요. 지금 손님이 하는 것처럼. 사실 이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네. 점프하면 돼요. 손 놓으면서. 하하하하하. 맞는데? 기다려봐. 내가 랜턴 내가 해볼게. 헛. 하나. 두울. 아니 잠시만요. 살려주세요. 끝났다. 체력이 나이스. 나도 해봐야지. 나도 해봐야지. 아. 아. 뭐야. 나한테. 난다. 핫. 아. 정말 책도 없이 그냥. 아. 우매한 것. 이게 너와 나의 눈번띠다. 좋다한다. 하장님 뒷목 다치셨나요? 여기 아닌 거 같은데? 거기 아니야. 여기로 가야지.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벽돌 뒤에. 없어요 아무것도. 엥? 없어요. 있는데? 도끼? 잠깐만 이거 길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벽돌로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벽돌? 해보자 이걸로요? 안 떨어지는데요? 안 떨어지네 헛 살려줄게 헛 됐다 올 위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건물 옥상으로 뛰어갈 수 있어요 준! 내가 잡아줄게 꼈다 야아아아아아악 어? 자, 준 머리 머리 세 명씩 너무 많은데? 됐다 아, 너무 힘 세 놀 수 없어 올라가? 노력이라도 좀 해봐 아, 됐다 널려있는 거 아닌가? 준 전화! 저도 떨어지게 싸웁니다! 나는 전화가 아니고 담아준이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얼른 올려주시겠나? 어, 그렇지 됐다 나이스 상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상자를 밑으로 떨구는 거 아닐까? 들어가지고 저기 다 쓰는 거 아닌가, 저기? 저기 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기? 저기까지 올려야 되는 거일 수도 있겠구만 그게 맞나? 저 밑에 나무판 같은 데 있는데 저기가 나무 놔두는 데가 아닐까요? 일단 내리자, 내리자 오케이 렛츠고 오우 우후 우후 이쪽, 이쪽 이쪽 아, 그러네 이제 야, 그, 거 거기로 올라가면 되겠다 내가 1봐 히히! 제가 먼저 할 거예요! 히히! 히히! 사실은 내가 둘러 갈 수 있어 야! 잠깐만! 잠깐만! 아우, 깜짝이야! 아우, 쥐야! 잠깐만! 아, 나 올라가면 돼 저기, 얘들아 말하고 있니? 나 안 들린다 잡았다, 잡았다 너무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집이다 와, 집이다 우리 여기서 이제 사는 거야 키밍 내 집 마련 너무 좁지 않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일로 와요! 어디 있어? 하하하하 어디 있어요, 소범님? 하하하하 아, 거기예요? 하하하하 여기예요 왠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거 같지 않나? 여기 아니에요? 내가 운전을 하면 아니, 근데 이거 비행기 불나면 돼요, 선생님? 하하하하 저기요! 하하하하 알바인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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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갈 수 있어 하하하하 빨리 와 하하하하 담바 ISBN 어디? 나 여기 오고 있어! 하하하 마쯔라 wie 초장에 빨리 타요! 어? 프로펠러 땅에 걸리는디? 이게 뭐야? 밀어야 되나봐요. 엔진 타고 있는데요? 밀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밀어. 얘들아 다 내려, 밀어. 자동이 아니라 동요뿐만이니까. 출발! 밀어. 모르겠고 출발. 물론 난 자동이지. 이상한 데 가요! 하당이 이상한 데 가요! 이쪽 아니에요! 이쪽 아니에요! 밟고 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 위로 가는 거 같아요! 그러네! 비행기는 고장 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냥, 그냥 발판이네. 뭔가 했더니 발판이었네! 됐다! 그래서 고장난 거였구나. 아이고, 너무 멀어요 사장이 이거. 더 당겨야 돼요. 오케이 더 당겨. 사실은 충분했었네? 충분했대요! 뭐야? 종영이다 올라갔네! 양! 그게 비행기가 아니죠? 거기서 무게를 좀 주고 있어야지. 다시 어떻게 다노. 자, 키밍 와라! 왁! 나이스! 자, 양몸에! 보라돌이들 빨리 오세요. 아하! 보라색들 빨리 오세요. 날개부터... 소범아 올라가는 노하우를 알려줄게. 손을 일단 하늘 위로 뻗은 상태에서 위를 보고 점프해. 그리고 벽에 붙어. 사장님, 놀라운 사실 알려드리자면 전 계속 그러고 있었다는데. 그렇구나. 아... 미안하다. 얘들아 그냥 가자. 아하하하하하하하 너무해! 아니, 밑쪽도 길이인 거 아니야, 이거? 비겹네. 아까 전에 여기가 제가 엘리베이터로 왔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아까 사장님한테 안 열렸다고 했던 그... 그... 이라. 잠시만, 일로 가는 게 아니야? 자네가 혹시 말로만 듣던, 캐롤어인가? 캐롤어... 이쪽이 아니야? 초록색끼는 안 했던 거 같은데. 이게 최대가 아니야? 사장님, 여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여기 잡고? 사장님, 여기 아니에요. 그래? 아... 빠루가 여기서 필요한 거야? 어? 진짜 빠루가 필요한 거야? 아니잖아! 야, 뜯으면 돼! 야, 야, 가지마, 가지마. 깜짝이야. 인력은 생각보다 강하다네. 그니까. 사장님, 이거 보세요! 어? 사장님, 이거 보세요, 이거! 어? 이거 빨간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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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해줘. 오우! 오우! 이란 시계! 야, 파란색, 빨간색 전선 또 찾아야 되나 보다. 이걸로 그 엘리베이터 연결하나봐요. 여기다가 일단 연결을 해볼까? 그냥 올라오는데? 어, 여기 파란색 선이 있다. 저장님, 여기! 사장님, 여기 제가 있는 곳에 파란색 선이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끌고 가면 되겠다, 마차. 그래, 우리 녹밥이 잘하던 것만. 역시 신입은 열정적으로 일해야지. 바퀴 빠졌다! 바퀴 빠졌다! 바퀴 뭐하냐, 이 미친! 우수가 전탈하니! 우수가 전탈하니! 야, 야, 어! 올려, 올려! 어떻게 해서든 올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빨리 와요! 인간의 힘을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무시한 적 없음. 어, 됐다, 됐다. 오, 오케이, 올라가! 아우, 사람 많아, 씨. 호범아, 못 올라갈 것 같으면 내려와, 씨! 하, 내려지네. 아악! 사장님, 선물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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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주려다가 내가 골로 가기 시작한다. 어, 됐다. 밑에 뭐 있나? 어, 야, 이거 떨구면 진짜 큰일 난다. 목숨 걸고 지켜. 돌갈마 떨어. 천천히 기다려야 돼요. 오케이. 아, 오케이. 오기가 어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아, 이거.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마! 아! 들고 와요, 주님. 뭐야, 여기 되게 모자라게 생긴 양이 있어. 이렇게 무겁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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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아, 여기구나. 아, 아, 그걸 챙겨. 다들 타세요. 다들 타세요, 빨리. 올라가요. 어디예요? 야, 꽉 찼다. 야, 다음에 타세요. 싫어. 근데 위쪽에서 버튼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눌렀어요. 지금 무겁나봐요. 몇 명 내리세요. 그거를 누른다고 올라가지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사장님. 이거 눌러도 올라가요. 그래? 지금 위에서 나랑 동시에 누르고 있는 거 아니지? 나 눌렀어. 아, 그래. 라운즈 값 스페이. 내려온다. 이거 찌부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궁금해! 안 해, 제 코침동이!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이 너무 징그러워요. 좋아, 꼽아보자. 여기가 엘리베이터인 거 같아요. 도범이, 잘 꼽아봐. 꼽아봐, 봐. 꼽아봐, 봐. 아이씨. 올라오세요. 진짜 제못... 자,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나와, 이씨. 저기 가세요. 제가 먼저 있었어요. 뻥뻥뻥뻥. 야, 리프트 올라간다. 리프트 올라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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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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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 뜯어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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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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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네. 그러니까 배터리를 같이 올려놓고 꼽아야 돼. 그렇지, 가다. 자, 하나. 와, 너무 웃긴다. 가냐. 야호. 어, 여기까지가 최대인가봐. 아, 레일이 끊겨 있네. 어, 뭐야?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뭐야? 아, 이게 한 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나 보네. 그럼 빠르게 앞에 있는 곳으로 뛰어가야 된다. 아, 아, 저, 지붕! 지붕! 얘들아, 지붕으로 가야 된다. 앗! 너? 야, 빨리 지붕으로 가. 얘들아, 괜찮아. 아, 잠깐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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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고, 나이스. 테스트도 하고만. 언니 집 살려주세요. 흐차. 높나? 상담을 느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네. 신입을 처리해. 좀 노어 있으시게. 아이고, 아이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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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 영!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이거를 가지고 뭘 해야되는 건가, 이게, 이게 뭐일까? 이게 뭘까? 케이지인데요? 사장님 들어가 보실래요? 위에 뚜껑 열어드릴게요 어 열리네 오 맞아요 소범이가 처음으로 똑똑한 짓을 근데 맞았죠? 사장님 들어가세요 저 빼고요 닫아 닫아 긴긴다 새벽이가 죽게 생겼는데 나 머리 나 머리 어? 오케이 잘 닫고요 이제 던져요 밀어버리자 밀어버리기 잠시만 올라가 올라가 이게 맞아요? 어 거기로 가는건가? 키비맨 거기 길이 있어? 어 잠깐만 잠시만 들어가 나의 발판이 되라고 선생님 저도 살려주세요 아 됐다 저도 살려주세요 준사망 다야 살려주지 준사망 갈거에요 난 준사망 아니라 삼아준이세 삼아준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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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니 너 왜그러고있냐 제발 어떻게 도와줘 그건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될거 같은데 화를 화를 옳지 잘한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여긴 또 왜 비행기가 이렇게 있냐 새로운 공간이 등장했소이다 와 이거 햇빛에 닿으면 녹는 얼음이다 아마 햇빛 있는 곳으로 빼면은 급격히 녹기 시작할거야 한번 빼보자 슛 녹는다 녹는다 안 녹으면 아마 다시 새로 생기니깐 다가진 아 여긴 뭐지 이거를 얘를 얼음 위에다 올리면은 안 녹지 않을까요? 어? 해보자 어? 이거 고정하고 있어 갖고 있을게 내 머리 말고 아니 푼다로 푼다로 막을 생각하지 말고 푼다로 가림막하지 말고 푼다로 가림막하지 말고 아 아니 근데 얼음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될지만 빨리 파악을 해보자 얼음은 여기저기 아 여기여기 저기저기 저기저기 오케이 오케이 역시 똑똑한 키미밍 사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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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디어 제대로 불렀어 내가 처음이구만 어 됐다 됐다 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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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비켜줄래요? 어 됐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안 녹을까? 어 그런다가 그렇게 밟고 있어 야 너 가만히 있어 굿굿굿 자 밀어봅세 여기서 밀어볼게요 과연 오 오 아 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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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올라가 그렇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푼다 푼다 나이스 아 다 넣었어 푼다야 아니 그 다시 떨어지면 어떡해 아 아 아 아 손 닫지마 야야야야 손 닫지마 진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늘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위로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이러고 있을 테니까 그림자 맞춰가지고 아 해볼게요 해볼게요 해보자 아야야야야 오 안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오 안 녹아 오 안 녹아 오 안 녹는데 안 녹아 녹는데? 잘 가리면 안 녹아 잘 가리면 안 녹아 잘 가리면 안 녹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안 녹는다 안 녹는다 나이스 안 녹고 있는 거 맞지 지금 아 됐다 느리게 녹고 있어요 망했다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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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쟤 머리채 좀 머리채 좀 우리 양쪽 좀 올라와 됐다 올라와 올라와 사장님은 어떻게 올라가요? 몰라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사장님 올라가세요 그냥 그래 저기에 쥐를 보세요 잘 잡고 있어봐 일단 녹고 있지는 않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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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되잖아 아니 뭐가 어려워 이게 엄마야 어 어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 아니 제가 엉덩이 잡았어요 놔 잡았어요 자연스럽게 자랑스러운 듯이 얘기하지마 오 잘했어 라고 할 뻔했죠 여기도 불이 하나 있네 그런데 나는 이 걸 이 menstruation 이 얼음을 녹여야 돼 자 가지고 와봐 녹여 녹고 있다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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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녹인다 다 녹여 잘한다 옳치 이제 망치를 타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아니 소범아 그건 내 말이야? 소범아? 소범아 뭐해? 소범아 나 유부남이야 벌써부터 그러면 안 돼 가만히 된대요 소범아 우리 크로사야 아이잖아 아 됐다 됐다 여긴 어떻게 하는 거지? 저 위로 올라가는 걸까요? 그러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둥을 쓰러트리거나 전선을 뽑는 거 아닐까? 엄마 모르겠다 일단 가 나도 뭐 정도 가요? 아닌가 봐 야야 저 기차 밟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쪽 나무판을 밟으라는 거죠 그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위대의.. 오후폼이다 우오오오오오!!! 야 미친 nécessaire? 잠깐만요 그런데 어떻게 하거든요 لف타 핫 야아! 으아악! 프로.. 그러니까 저 프로펠러.. 아니 프로펠러랜더 아우 씨! 소범아! 살려줘! 살려줄 수 있겠니? 아아! 잠깐! 아아! 잠깐! 그냥 가면 되겠구만 어 닫혔나? 왜? 고정돼있지? 사장님.. 사장님.. 아니! 포기하지마! 어! 포기하네! 포기하네! 오케이! 개소범! 아니 비명소리 찐인데? 아니 떨어져 가려는 건 아니었는데 여기에서 점프하면 거기까지 다? 키미미? 저는 저 날개 끝에서 다 했어요 와.. 간도 튼튼하다 여기에서 아우 야 딱 맞네 나이스! 여기 뒤에도 길 있던데? 제가 갈까요? 길 있는데? 여기가 쇼꼬라니까요? 어! 키미미 오지마! 여기 막 가는 길이야! 갈 수 있어! 여기 누굴 돕고 말고 할 길 한 명이라도 가야되는군요 아 이제 됐다! 이 툴 다 됐다! 뛰어가야 되는데 누구 한 명이나 저장하자 안 돼! 저장했다! 렛츠고! 나이스! 완벽! 저장되다! 나머지 프로까지! 귀찮네! 하늘 날아가는 건가? 하늘 날아가는 건가? 하늘 날아가는 건가? 하늘 날아가는 건가? 일단 궁금하니까 저거부터 아니 바보야 이건 뭐지? 이 짝대기 잡고 방향 전환하나?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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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눈 뿌리는 기계네 탈출! 탈출! 눈 뿌리는 기계네 여행자 아! 야! 먼저 가버리면 어떡해!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게임 클리어 된단 말이야! 아! 아! 순서가 없는 게 아니었지 참! 차단계가 없는 게 아니었지 참!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숲 스테이지 잘 클리어 했네요! 이거 원래 하늘로 쏘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와 예쁘다! 사람한테 쏘는 용도가 아니었구나! 예쁘다! 큰 깨달음! 자! 휴먼 폴플렛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봅시다 다들! 고생했어요!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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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아이! 빠이빠이! 하루아이! 정신파리